야야, 니네 집 가난하냐? 아니거든? 근데 왜 그렇게 작은 교복을 입고 다니냐? 엄마한테 새로 사달라 그래. 그리고 너 팔은 움직일 수 있냐? 피는 통해? 신경 꺼. 그리고 나 팔 움직일 수 있거든? 어떤 자식이야! 와, 쳐서 짱이다. 에이씨! 에이, 이 새끼가! 쳐서 멋있다. 그치, 홍재야? 내가 최초로 사이즈 쟨 사람이 바로 너잖아. 두 개 뭔 소리야? 그런 게 있다. 네가 뭘 해야겠니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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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